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1등급으로 엔딩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영어에 있어서 부담스러운 게 뭐냐고 물어봤을 때 현장 친구들이 대답해 준 게 뭐냐면 어휘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혼자 공부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리고 막상 테스트를 봐도 그냥 영한 영한 이렇게 뜻을 외우다 보니까 금방 휘발돼요.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무엇을 준비했느냐 고수들, 고득점 수능 필수 단어들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고수들 버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존의 선생님이 수고들로 열심히 강의를 했었고요. 그 수고들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고수들의 복화에서는 어떤 것을 다루고 있고 여러분들이 수능을 가장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책도 의미가 있어야 되겠고 부가 컨텐츠도 의미가 있어야 되겠고 강의도 의미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도 아껴드려야 되겠죠. 네 가지를 주안점으로 선생님이 만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활용하면 좋으실까요? 첫 번째는요. 어휘가 등급별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막상 여러분 책을 펴보시면 세트가 1부터 40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40유닛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40유닛 구간 안에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각 단어와 그 다음에 그 단어의 예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어를 익힐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시작하시더라도 내가 만약에 지금 3등급이다. 그러면 3등급 밑에 있는 단어를 먼저 보고 모르는 것들 체크. 그리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1, 2등급 단어를 외워주시면 되고요. 나는 현재 1, 2등급이다 라고 한다면 강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표현들을 익혀주시는 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단어와 예문 거기다가 선생님이 강의를 통해서 플러스 알파의 내용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 필기와 그 다음에 테스트지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게 되면 강의 컨텐츠의 내용, 책의 내용 모두 다 소화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단어 하나하나만 외운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고도 필요하겠죠. 수거나 그 다음에 이 단어는 하나의 뜻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이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들도 있겠죠. 그리고 선지에 좀 잘 나오는 표현들이나 어휘들이 있을 거예요. 독해를 위해서는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는 어디에서 다뤘냐면 세트 40이 끝나고 나면 별도의 책 속에 책이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챕터가 있거든요. 책 안에 그 별도의 챕터에서 선생님이 다루게 돼요. 각 분야별로 가장 많이 쓰이는 어휘까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강의는요. 이렇게 선생님이 다룰 거예요. 전체적인 단어를 다 다룰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는 15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1, 2등급 단어는 80% 그리고 3에서 5등급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필수 단어 그리고 굉장히 빈도가 높은 단어들을 선택해서 20% 이렇게 해서 다루어 드릴 거고요. 강의는 30분이에요. 그리고 25강으로 완성을 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식사하시면서 밥 먹으면서 편안하게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다만 저는 필기본까지 완벽하게 준비해서 강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의 내용들을 좀 이렇게 필기할 수 있는 그런 노트를 마련하는 것은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할 건지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고수들의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compatible, 양립할 수 있는, 호환이 되는 말만 딱 들으면 사전적인 단어 자체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PC에서 쓸 수 있다는 뜻인데 이게 반의어가 incompatible입니다. 양립될 수 없다. 양립될 수 없다는 말을 쉽게 말하면 뭐하고 똑같냐면 공존이 불가능한 이거예요. 그러면 공존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맞아요. 모순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순적인이라고 하는 뭐 contradictory 라는 말하고 똑같이 쓸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문 속에 나왔습니다. 자, 이거 모의고사 지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The creative team, 창의적인 팀은요. exhibits, 전시하다도 있지만 보여주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뭘 보여주느냐. paradoxical, 아주 모순적인 특징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모순적인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에서는 어? 같이 쓸 수 없는데 얘가 같이 있네. 그래서 이 단어하고 이 단어하고 동일합니다. 자, 그럼 어떤 모순적인 특징이 있는지 볼까요? 자, it shows tendencies of thought and action. 행동이나 그 다음에 생각과 관련해서 이러한 경향을 보여주는데 that we would assume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 서로서로 exclusive. 자, 이거를 그대로 해석하면 상호 배타적인 거예요. 얘도 얘가 싫고 얘도 얘가 싫어서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mutually exclusive의 뜻이 바로 모순적인, 공존이 불가능한, 양립할 수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OR 뒤에 contradictory 모두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 표현들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지문을 통해서 알려드려요. 그리고 모순적인이다. 그 다음에 양립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for example,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to do its best work. 자, 우리가 최고로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팀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면 Deep knowledge of a subject. 해당 주제에 대한 깊은 지식이 필요해요. Relevant to the problem. 문제와 관련해서요. It's trying to solve.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되겠죠. And a mastery of the processes involved. 그리고 포함된 과정에 대한 어떤 숙단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뒤에 뭐가 나오느냐. 한편으로는 신선한 관점도 필요하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신선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루키. 우리가 신입 직원들도 필요하다. 신입 직원과 그 다음에 기존의 전문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 이렇게 두 사람이 공존해야지 베스트 팀이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이 함께 읽기 힘들 때 공존 불가능한 모순적인 그럴 때 우리가 쓰는 게 mutually exclusive가 됩니다. 그래서 공존 불가능한 양립 불가능한 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모순적인 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동시에 존재해도 모순적인 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요. 영어에서 이것과 유사하게 아이러니라는 표현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독해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아 이런 유의어들과 함께 쓸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중요한 단어는 한 단어지만 유의어와 파생어까지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예요. 자 테스트는 선생님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자 테스트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40문제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쓰는 테스트인데요. 현장에서는 조금 더 범위를 선생님이 넓혀서 시험을 보는데 우리 온라인 친구들은 범위를 좁혀서 깊이 있게 보는 게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유닛 두 개씩 묶어가지고 선생님이 출제를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영어를 보고 나서 품사에 맞게 뜻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23년도 6월에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동사로 쓰게 되면 무엇의 탓으로 돌리다 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쓰거든요. A는 B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명사로 쓰게 되면 이게 속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문제로 나왔냐면 어떤 문제로 나왔습니다. 23년도 6월 모의고사 29번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었어요. 보기 3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품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지 이게 어법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영어에 주고 나서 한글로 품사에 맞춰서 뜻을 쓰게끔 시켜요. 두 번째는 중요한 단어라면 유의어 반의어도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6모에 뭐 나왔냐면 30번 문제 과거에 우리가 나왔던 기출문제의 형태가 나왔죠. A부터 C까지 선택어휘 이 선택어휘를 할 때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둘 관계는 보통 반의어거든요. 그래서 유의어 반의어를 찾아서 쓰는 게 2단계에요. 세 번째는 문맥에 맞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어 나는 시큐로는 안전과 관련된 줄 알았는데 좌석과 관련해서 쓰게 되면 좌석을 확보하다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맥락에 맞춰서 해석하는 연습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은 여러분이 외웠던 단어가 다른 표현과 섞여 있어도 생각이 나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수능어휘 문제와 동일한 유형으로 풀면 좋겠죠. 그래서 선택형 문제와 밑줄형 문제를 수록해서 한 문제 풀도록 되어 있어요. 다 합치면 마흔문제 그리고 현장에서는 커트라인이 마이너스 한 개까지가 통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머릿속에 굉장히 잘 남게 될 거예요. 자 선생님이랑 하루에 한 강씩 그리고 유닛 두 개씩 같이 선생님이랑 완성하면서 여러분들이 수능어휘를 완벽하게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25강이니까 한 달 좀 안 되게 여러분들이 끝낼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 회독을 하시다 보면 내공이 그만큼 쌓여서 어휘에 대한 걱정은 아마 접어두셔도 될 거예요. 설명으로 하는 내용들이 상세하기 때문에 어휘 노트 한 권만 딱 준비해 주시라 노트가 힘들다면 포스트잇이라도 준비해 주시라 계속 붙이면 되니까요. 여러분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어휘 실력을 확실하게 올려 드리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